다이밍 이 노래는 자세한 노래는 다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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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드디어 희생 희생 여러분 힙합 사랑하세요 힙합 힙합 사랑하시죠? 끝까지 죽을때까지 사랑해야 돼요 힙합은 트렌드도 아니고 패션도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라이프스타일이에요 일단 제가 미국으로 이사를 간 계기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냐면 제가 돈 많은 이미지고 되게 자신감 강하고 항상 기분 좋아보이고 그런 이미지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제가 믿고 위를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왁크! 왁크! 왁크!